네 이번 시간에는 렌더링을 실제 예제를 통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요 이번은 기초다 보니까 간단하게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질도 많이 안 쓰고요 조명은 렉탱글 조명만 쓸 거고요 그렇게 해서 완성하려고 하는 목표는 이렇게 해보는 거고요 우선 이제 콘크리트 재질에다가 반사 조금 넣을 거고 조명 렉탱글 조명으로 내부 조명의 분위기를 좀 낼 거고요 렉탱글 조명을 창가에다가 써가지고 내부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해 보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앞에 잔디하고 배경 합성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렌더링을 한번 해볼 건데요 옵션을 한번 볼게요 옵션에서 제가 이제 그 렌더링 변형을 한 그러니까 그 기본 세팅 V-Ray 기본 세팅에서 변경을 한 부분은 일단 아웃풋에서요 네 아웃풋에서 아웃풋 사이즈를 아웃풋 사이즈를 여기를 1200으로 하시구요 네 락은 잠깐 풀겠습니다 여기를 1200 하시고 Get View Aspect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제 비례에 모니터의 비례에 맞춰서 네 요거를 이제 그 바꿔 줄 거에요 그리고서 락을 걸어 주시구요 네 가로를 1200으로 하면은 세로는 알아서 바뀌는 거죠 네 이제 여기 이제 보이시는 요 화면들은 다 다를 테니까 아마 여기 숫자는 다 다를 거에요 그래서 아웃풋을 한번 바꿨구요 아웃풋 그 부분에서 한번 봐 주실만한 부분은 렌더 아웃풋에서 요거 체크를 해주시면 아웃풋 파일을 별도로 렌더가 다 됐을 때 저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혹시 렌더를 걸어놓고 어디 다른데 나가거나 그러면은 요거를 해 놓으시는게 좋겠죠 요거 체크를 해 놓으면 네 이제 어떤 파일로 저장을 해주니까 그리고 이제 아웃풋은 넘어가구요 그 다음에 하나 만진게 이제 인디렉트 일루미네이션 GI에서 이 GI 부글에서 앰비언트 오큘리션 이라는 이 수치를 이 부분을 체크 오늘 체크 했구요 수치를 1.2 이게 서브드비스 값은 24 뭐 레디우스 값은 30 이렇게 했는데 요 수치에 대한 이제 내용은 어마운트는 이 앰비언트 오큘리션 이라는 건 뭐냐면 요런 모서리들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어떤 면과 어떤 면이 이렇게 만나는 모서리 점들 요런 모서리들 있죠 이런 모서리들에 대한 어 이미지로의 양감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부분이 살짝 어두워져요 네 여기 부분이 어두워 지는데 그래서 이제 모서리가 강조되다 보니까 입체감이 좀 더 닿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수치가 0.8 인데 1.15 났구요 네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장면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또 이게 어떤 재질인가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이 값은 그렇게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레디우스 값은 뭐냐면 이 모서리를 강하게 만드는 거를 좀 더 레디우스를 높이면 높일수록 그라데이션처럼 이렇게 쭉 퍼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수치가 낮으면 여기 모서리가 되게 선처럼 까매지거든요 그래서 수치를 적정하게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이건 렌더링의 아웃풋 사이즈 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렌더를 하시면서 늘렸다 줄였다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처럼 나오면 여기를 좀 더 수치를 높여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만 만졌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두 개의 아웃풋과 GI 만 만진 상태에서 렌더링을 해보면 네 하얗게 나오겠죠 네 재질이 하나도 안 들어갈 거 있기 때문에 네 하얗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 자 모델링을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모델링은 이런 건물이구요 지금 유리 부분이 지금 재질이 안 들어가서 유리 부분이 재질이 안 들어가서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이쪽은 뚫어놨구요 네 이쪽은 뚫어놨고 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할 거는 먼저 유리 재질 만들어서 여기다가 넣어줄 거고 이 윗부분 콘크리트 네 여기 콘크리트 전체 건물 콘크리트 하고 바닥 재질은 조금 다르게 갈 거예요 느낌은 근데 좀 비슷하긴 한데 여기 벽면에 쓰인 거랑 바닥은 조금 느낌이 다르게 갈 거고요 조명 세팅하는 것까지 하고 이제 여기 있는 잔디 앞부분은 이 여기 있는 이 평행한 투시를 맞추기 위해서 컴포넌트를 가져다가 썼습니다 그래서 그 합성하는 것까지 해서 진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첫번째 네 여기 보시면 네 유리 재질을 넣을 건데 음 유리 재질은 네 버튼 혈창을 여시구요 플러스 버튼을 하나 눌러서 살짝 파란색을 좀 줄게요 그 다음에 네 오 하고 네 파란색 살짝 파란색을 하신 다음에 투명도만 오로 해주시고 오케이 눌러주세요 나왔죠 얘를 이렇게 해서 주고 이렇게 해서 해주면 여기에 이제 유리가 들어가는 게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전체 덩어리의 재질을 콘크리트 재질을 넣을 건데요 이 콘크리트 재질을 넣을 때 좀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면 사실 이 렌더링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세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콘크리트 재질의 맵핑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질의 느낌이 콘크리트 재질을 잘 표현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토샵에 가서 다시 볼 건데 아 네 이거는 이제 배경이고 네 라인이고 잠시만요 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재질을 네 이제 인터넷에 찾으면 이렇게 해상도도 떨어지고 이제 크기도 작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네 그대로 맵핑 소스로 쓰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캔버스 사이즈만 좀 늘리겠습니다 레이어를 열어놓고 그래서 캔버스 사이즈 여기서 이제 40 여기는 70 이렇게 할게요 네 이렇게 되면은 아이쿠 맵핑 소스로 네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지가 않겠죠 너무 바둑판처럼 네 바둑판처럼 이렇게 맵핑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맵핑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만들어서 이렇게 조금 해주고 이것도 이제 렌더 테스트를 해보면서 좀 더 자연스러운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아까 봤던 요런 것들을 무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합성을 더 했어요 이런 부분부분 그리고 네 이제 사실 이제 여기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네 이렇게 커브 네 커브 같은 걸 열어서 콘트라스트를 좀 더 주는 이렇게 이것들을 테스트를 합니다 렌더를 해보면 지금 이렇게 이건 좀 밋밋하죠 조금 강하죠 그래서 이 패턴들을 내가 원하는 만큼 어느 정도는 해줘야 돼요 렌더링을 해보면서 여기에 테스트를 좀 더 드러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아까 보셨던 여기서 네 이렇게 이렇게 밋밋한 것보다는 콘트라스트를 좀 더 있는 느낌으로 이제 만든다거나 이렇게 해서 다 테스트를 좀 해 봐야 돼요 그래서 콘크리트 재질은 사실 이것도 그렇게 큰 건 아닌데 될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려면 크게 만드셔서 바둑판 모양의 느낌이 최대한 덜 나도록 해주시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여기도 이제 사실 바둑판 느낌이 나긴 하는데 이제 저는 이걸 전체를 10미터 10미터 한 장을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봤던 이 콘크리트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미터라고 해서 렌더링을 걸었거든요 이따가 설정하는 건 좀 다시 한번 볼 텐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미터가 넘는 거죠 그 위에는 밑에 반복됐던 게 다시 올라가는데 이제 뭐야 그 전체적인 느낌상 그렇게 어색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뭐 콘크리트 시공할 때나 이럴 때 조금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거푸짓 같은 게 이제 붙어 있으면 나눠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최대한 좀 덜 자연스럽게 덜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하려면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려면 이 콘크리트 재질을 좀 사이즈를 크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둑판 느낌이 좀 덜 나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재질을 한번 입혀 볼 건데 네 이제 또 재질을 새로 하나 만듭니다 만들기 전에 예 저는 어떻게 하냐면 칼라에 가요 재질에서 칼라에 가서 네 제가 입히고 싶은 색깔과 비슷한 그니까 콘크리트 색깔이니까 이런 색깔이겠죠 좀 밝다면 요런 걸 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쓸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를 하나 일단 씌울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같은 거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있는 이 보드도 다 같은 재질이니까 이렇게 해서 재질을 다 입혀 줍니다 그래서 입혀주고 이쪽 벽 이쪽 이쪽 네 이렇게 해서 재질을 다 입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단 네 계단 같은 경우는 네 제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가 인 모델에 가보면 재질이 두 개겠죠 당연히 이걸 썼으니까 그래서 이 재질을 다시 클릭해서 다시 이렇게 입혀 줍니다 그럼 여기도 네 여기도 다 네 시멘트 재질을 넣었고요 네 그 다음에 바닥은 별도로 다른 걸 이 바닥은 좀 다른 걸 줄 거니까 또 칼라에 가서 네 바닥은 좀 더 밝은 색깔 얘로 네 넣어 줄게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인 모델에 가보면 이제 밑에는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 모델은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머트리얼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얘는 벽이니까 월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얘는 바닥이니까 플로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제가 이제 영어를 잘해서 영문을 쓰는 게 아니고요 다 영어로 쓰셔야 돼요 이거를 한글로 쓰면 오류가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글은 이제 프로그램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전세계에 보급하는 프로그램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면 한글을 쓰는 게 기준이 되도 된다고 해도 상관 없겠지만 외국에서 만든 프로그램들을 쓰는 입장에서 이걸 한글로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들한테 이제 한글로 이제 어떤 번역이라던가 아니면은 연결했을 때 오류가 나지 않도록 수정을 다 해달라는 얘기와 같은 건데 사실 프로그램을 파는 입장에서 물론 수요가 많은 쪽이라면 그렇게 해주겠지만 국내에서 수요보다는 뭐 좀 이런 얘기 대충 이해하시겠죠?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쓰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한글로 쓰는 게 물론 좋겠지만 프로그램이 외국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글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버그 같은 것들을 잡아놓지 않았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VRA 뿐만 아니라요 다른 루비라던가 지금 이런 루비들도 가끔 이제 한글에 대한 오류를 발생하기 때문에 한글 쓰시는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됐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맵핑이라던가 이런 것도 한글로 써 놓으시면 안 돼요 벽에 대한 머트리얼을 수정을 할 건데 벽은 이제 수정한다는 거는 Edit 해 가셔서 또는 더블 클릭을 하시면 Edit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건 이제 콘크리트 재질이 아니고 이제 그냥 하얀색 재질이죠 그래서 콘크리트 재질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벽으로 쓰는 재질은 제가 여기 만들어 놓은 재질 중에 2번 네 라이트 콘크리트 2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열기를 해서 얘를 쓸 겁니다 얘를 집어넣으면 조금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이제 재질이 워낙 커서 그런데요 재질이 커서 그런데 너무 크면 사실 얘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네 적당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적당이라는 건 뭐 이제 제가 해 놓은 사이즈 콘크리트 재질의 사이즈 네 이미지에서 네 이미지 사이즈 보시면 네 해상도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이시죠 대충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쓰시면 되고 그러면 제가 아까 가로 세로가 10m라 그랬죠 근데 지금 얘가 100 이라고요 그러면은 한 칸 한 칸이 100이니까 0을 두 개 붙여줍니다 밑에 건 체인이 걸려 있어서 두 개가 같이 들어가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재질을 넣었더니 콘크리트 재질이 들어갔고요 어 이제 간혹 지금 이렇게 있는 얘네들은 얘네들은 재질을 넣으면 똑같은 재질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재질의 이제 느낌을 좀 바꿔주기 위해서 직접 이제 면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룹 안에 들어가서 윈도우에서 이제 버튼을 다시 열게요 여기서 이제 제가 얘를 넣어서 얘를 이 재질을 여기다 입혀주면 재질이 이렇게 싹 세팅이 원점으로 가요 자 이렇게 한번 보면 이 뷰에서 보면은 마치 똑같은 자리에 이렇게 지금 무늬도 똑같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반복되면 자 얘도 이렇게 해 놓으면 계속 반복되죠 이러면 어색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재질들을 이렇게 해 주신 다음에 전체 이렇게 위 잘 보이는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클릭 텍스쳐 포지션 포지션을 살짝 이렇게 이동을 해줍니다 그러면 다시 갔을 때 반복되는 느낌이 이제 좀 사라지죠 원래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얘는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얘가 살짝 어긋나면서부터 한 몇 개 정도만 어긋나면 그 반복되는 느낌을 조금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또 얘도 또 예를 들어서 텍스쳐에서 포지션을 지금 이제 요거를 내린... 내린... 아이고 네... 죄송합니다 컨트롤 Z 하시고 네 얘를 포지션을 얘를 내려요 이렇게 그러면 또 달라지겠죠 네... 다른 거에 비해서 얘... 기둥이 좀 느낌이 다르죠 얘도 네... 텍스... 면만 선택하시고 한번 입혀주고 이게 텍스쳐가 안 나올 때는 면에다가 직접 한번 더 입혀주세요 네... 그러시면 나와요 텍스쳐 포지션 나오죠 포지션을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바꿔주고 그러면은 느낌이 조금씩 다 달라지죠 이렇게 해야지 좀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맵핑의 위치들도 조금씩 변형을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닥 재질은 네... 또 바닥 재질도 똑같이 연습 삼아서 이거 체크해 주시고 밝은 거 플로어로 해서 예... 씁니다 얘는 이제 그 제가 포토샵에서 이 재질은 특별히 바닥 느낌이 좀 그... 이... 바둑판 같은 느낌이 잘 안 나도록 외곽을 좀 이어붙였을 때 조금 덜 표시나도록 그... 리터치를 했고 했거든요 예... 그래서 이제 조금 바닥은 아마 이렇게... 바둑판 느낌이 좀 덜 날 거에요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이 좀 없을 거에요 자 이렇게 해 놓구요 그 다음에 이제 어... 렌더 테스트를 해보면 네... 지금 렌더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약간 까맣게 이제 경계들이 좀 분명해진 걸 보실...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렇게 보일 텐데 여기도요 네... 여기도 그렇죠 이게 이제 아까 앰비언트 어큘루션 네... 요... 요거에 의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약하게 하고 싶으면 네... 어마운트를 약하게 그 다음에 요 범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좀 더... 조금 더... 좀 더 진행되어 나왔으면 좋겠다 요... 양감이 좀 더... 이렇게 더... 중간톤이 좀 더...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걸 좀 더 크게 하시면 되구요 네...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그거에 퀄리티 이게 이제 노이즈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네... 기본 세팅 그러니까... 어... 투명한 거 그 다음에 이제 그... 반사가 없는 네... 그냥 재질만 입어놓은 세팅에 대해서 한번 요렇게 해서 네... 알아봤습니다 네... 다음에는 이제 네... 요기에 이제 그... 반사라던가 해서 직접 이제 material 세팅을 한번 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... 이번에는 이제 재질을 좀... 네... 느낌을 좀 더... 이제 줄 거구요 그 다음에 이제 반사도 좀 줄 건데 그 전에 이제 그... V-Ray 프레임 버퍼에서 좀 아주 좋은 기능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요... 쇼... 컬렉션은 어... 컬러 컬렉션을 열어주시구요 요거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... 그... 건너뛰고 네 번째 다섯 번째를 버튼을 요걸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네... 그 다음에 네... 여기서 여기서 이 그... 레벨 얘를 조절하면 네... 요렇게 좀 더 밝아지기도 하고 또 이제 조금 네... 톤을 이쪽으로 이렇게 해주면 요기 지금 보시면 그... RGB 값이 여기까지 돼 있는데 이 분포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니까 이쪽으로 가면 이 부분은 다 하얗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있는 색깔들을 다 포함시켜 주시면 좋을 거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들은 이제 밝은 데를 좀 더 얘를 이렇게 해서 톤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두운 영역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이제 조명이 지금 없기 때문에 예... 조명이 지금 없어서 네... 어두울 수밖에 없고요 네... 여기도 지금 네... 좀 어두운데 자... 이제 재질 세팅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 내부로 들어오는 빛도 좀 빛의 양을 늘리려면 이제 조명도 좀 넣어보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... 어... 근데 머트열창을 열어서요 이거 이제 V-ray의 머트열창이죠 V-ray의 머트열창 예... 머트열창을 열어서 플로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바닥을 얘기하죠 바닥 바닥 네... 바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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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닥